진품 아니 저 진짜 실제 쓴 글씨인데 자 요거는 이런거 감장 내기도 그렇고 자 요거는 보시는 분들 안목으로 가겠습니다 안목으로 가는걸로 해서 글씨도 좀 읽기 편안한 그런 글씨로만 되어있어요 자 완당 추사 글씨 김정임 자 안목으로 가시는건 8포 10만 가고 있어요 10막 10막 10 나오고 20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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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 감사합니다 자 30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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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좋아요 안대도 있고 서서 100년정도 되어보여요 자 30만 30만 조금씩 올려 25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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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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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5,000 3,5,000 2,5,000 2,5,000 2,5,000 2,5,000 2,5,000 2,5,000 유지 기름 쪽으로 만든 겁니다 안에도 참 우산살이 아름다워요 이렇게 송학문이 있는 우산 한점 좋습니다 공예 작품에 자 망가있어 맛 맛 맛 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자 옛날 4,50년대 6기에 그래요 예 6이 영 자 써있네요 영 자가 요렇게 5월 요정까지 대접까지 망가있어 맛 맛 맛 나오고 15,000 15,000 2만 2만 15,000 양사장님 자 요거는 방차 세수대 한 대 여기 누가 떼었어요 이렇게 떼운게 아주 재밌어요 오히려 여기 떼운게 더 재밌네 떼운게 아주 자료가 옛날 옛날 떼움이에요 옛날 떼움 돈 좀 드려서 떼었을 것 같아요 자 방차 세수대 한 점 망가껴 맛 3만 3만 4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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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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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천 3만 5천 한 번만 더 땡이야 자 김포로 납차 자 요 광원 광원공여에서 만든 자 도자기 대형 수반이야 아이고 수반인데 정말 좋다 타원형 수반이 이렇게 좋아요 수반 안정 나무가 도자기 같긴 하고 재질이 찰흑하게 족거리겠네 자 도자기 같아요 도자기 수반 안정 맛 맛 나고 2만 아주 묵직하고 좋아요 수반이 2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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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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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만 4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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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4 4 5 5 5 이제 아 저 us 5 5 5 5 별명이 MD-7307이네 이렇게 스탠드형 자 스피커 미제 스피커에요 자 만 출발했어 만 만 나오고 3만 3만 미제 3만 감사합니다 자 4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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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만 유찬 3만 3만 3만의 우리 선생님 사라 사라 자 일봉 일봉 성형모 스님의 성버거 성버거 성버스님 끝이 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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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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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만 만 수지하트 2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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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만 3만 4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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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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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4 5 5 5 5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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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만 6만 7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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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기시면 6만 6만의 헌데로 낙찰 으 으 으 으 으 그것도 바코네 바코 천구백 주십삼 년 바코 캔버스 유아예요 전원 풍경인데 그림이 60호 사이즈 으 자 바코 선생의 나무 액자 나무 액자 좋아요 아 영문으로 바코 천구백 주십삼 년 정확히 사인이 되어있어요 출발가 망가겠습니다만 64 사이즈 캔버스 자 3만 나왔습니다 4만 5만 나왔습니다 6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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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고 7만 7만 8만 나오고 구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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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계시면 팔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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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유 사장님에게 유차 유사장님에게 우선 낙찰 저기 앞에 으 으 으 으 으 으 해천선생님 아세요 해천의 정해천이네 아 정해천 아 이백의 씨를 쭉 6 4 이제 이백의 장진주 씨를 썼어요 아주 해천 정해천 선생의 아 자 풍아 좋습니다 아 아 이것도 예서로 쫙 썼는데요 상당히 표시가 좋네 자 열폭 자리 같아 열폭 자리 병풍